하는건가? 진행하는데는? 트리거로 계속나오는건가?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뭐하냐 아니 이거 채팅 5명정도만 치는거 같은데 100명은 뷰보시죠 생체뷰보시죠 생체뷰보시죠 다들 켜놓고 자고있나봐요 지금 아 다들 네 지금 제대로 채팅치고있네 네 다들 채팅치고있네요 네 생체뷰보시죠 생체뷰보시죠 아 얘네들은 또 뭐냐 어디서 이렇게 자꾸 겨오는거야 자꾸 쟤네들은 여기까지 일단 이거 저기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 겨오는지 봐야죠 여기 저기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쪽인거 왔네요 이쪽 네 오케이 어딘지 알았어 어딘지 알았어 야 다 저쪽으로 가자 일단 저장해 저장해 여기까지 진행했는데 만약에 튕긴다? 그럼 나 못할거같아 네 여기까지 진행했는데 갑자기 튕긴다? 그러면 이제 큰일나는거예요 뷰보 100명 돌리는데 얼마인가요? 금액은 없습니다 금액은 안들어요 생체뷰보시어가지고 금액 안듭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얘들아 얘들아 다 빠꾸해 빠꾸해 저기에다 죽여버려 가가지고 혼내줘 저기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가자 상인이 떠났습니다 저기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탄인가요? 요거 다음판이 마지막이죠 여기가 마지막 탄인가요? 요거 다음판이 마지막이죠 요거 다음이 마지막 탄인가요? 뷰보 001 001 001 006 001 003 00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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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 2 001 001 002 늦어졌을먹어 적의 공격을 갖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갖고 있습니다 야 잠깐 이거 이거 얘 당연한 애들이 없는데? 자 공격기를 상대해줄 애가 네 그거죠 다이밍 다 깨면 뭐하냐고요. 다이밍을 다 깨는게 뭐야. 얘들아 내려와. 내 자원은 진작에 끊겼다. 여러분들과의 마지막 결전이다 마이크. 내 자원은 진작에 끊겼어요. 내 자원은 진작에 끊겼다. 어? 어? 자원 안 끊겼다. 여성 니가 가가지고 불 지르고 와. 묶은. 크리, 크리 말. 네, 미니불났어요. 오케이. 불 잘 질러 나왔죠? 나 죽여버려 이제 가가지고 밀어붙여 나 이제 결과는 천운에 맡길 뿐입니다 저기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협민이 죽었어? 야 빨리 가가지고 아니다 불질러 난 불을 질러 네 심장을 태워 널 미치게 하고 싶어 불지르고 죽어 불질러 자 브라보 질러주고요 시부경이 너 지금 빠져라 뒤에서 뒤에서 저 중단에 가여서 보면서 싸울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 네 아니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발석 거쳐가 안좋아 아 이래서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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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불량기포로만 싸우는 게 나아요. 확실히 딜은 센데 네, GD에 제대했죠. GD 경례 각도가 이상하다고 까던데 GD 경례 각도가 이상하다고 까던데 솔직히 병장 되면 그렇게 해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?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? 병장 만기 전역이면 뭐 그 정도 해도 인정하냐? 상일이 도착했습니다. 아 이러지 않아. 총생! 뱅 그 이러던데 오케이 다 잡았다 깼나? 뭐지? 어디 남았냐? 빨리 나와라 좋은 말한테 상인이 떠났습니다 자 어디에 적이 남아있는지 좀 볼게요 어 어디냐 네 빨리 가겠습니다 CP라서 특혜 어쩌고 그런거 아니냐고요 특혜 받았어요? 어 이렇게 돼있네 저 어딘지 좀 찾아봐야되는데 아니 도대체 어디있는거야? 어 아 이거 우리건데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요런데 한번 밝혀볼게요 승리 구속 안됐어요? 불구속이에요? 이쪽일거 같은데 느낌이 나왔나 아 네 안녕하세요 하얀마음 욕구님 안녕하세요 참 닉네임이 참 보이시게 하네요 지금 몹이 어디있는지 안보여요 네 분명히 난 다 돌아다닌거 같은데 그런가요? 하얀 하얀 아이처 고르세 어이 어이 이여문짱 아 이여송 이여송짱 근데 나와가지고 애 죽여 이 자식이 범인이었어 상인이 도착했어 이제 가고있죠? 성적대하고 마약은 무혐이고 도박만 인정됐다고요? 이여송 대령해시 근데 그거 뇌피셜이잖아요? 뭐 어때요? 결국 판결은 그렇게 내려졌으니까 어? 이게 마지막판이었어? 이게 마지막판이었네 조선이 여긴 어? 명은 7번째판까지 밖에 없나보네요 조선하고 일본이 8번째판까지 있고 명은 7번째판이 네 끝인가 보네 아 이게 마지막판이었어? 어? 이 아 저 뉴스 띵크에요? 오오! 오오! 아 저 뉴스 랭크에요? 아 저 뉴스 랭크에요. 일단은 명나라 닫겠습니다. 이렇게 갓겜을 만드는데 왜 창M은 그따구로 만들었지? 근데 창세기전M은 진짜로 좀 아쉬운 게 진짜 랑그리사처럼만 나왔어도 진짜 흥했을 것 같아요. 랑그리사처럼만 나왔으면 진짜 좀 흥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창세기전 같은 경우는 3 이후부터 그냥 다 말아먹지 않았나? 네 M이 붙는다고 해서 이렇게 막 말아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아 여러분들 일단 명나라 명나라를 하겠습니다. 창세기전M에다가 150이나 질렀다고요? 창세기전에다가 5만원 질렀나? 5만원 정도 질렀 것 같은데? 창세기전4 나름 잘 만들었는데 최저카를 똥망으로 해놨다고요? 아 그래요? 일러스토리 부금 부금 한 던파 정도 됐나요? 우리나라 게임의 갓겜 기준은 던파로 네 기준이 있지 않나요? 약간 네 갓겜의 기준 네 거기 기준 그러면은 뭐? 네오프의 던파 기준! 하면서 리니지2M에다가 이제 질러야 된다고? 근데 리니지2레볼루션이 리니지2M보다 더 그래픽 좋지 않나요? 리니지2M은 왠지 그래픽 뿌릴 것 같습니다 던파는 그 정도 분리만 하지 거의 네 갓겜의 기준이라고 보면 되죠 던파보다 못하면 똥캠이고 던파보다 잘.. 아 던파보다 근데 잘된 게임이 없구나? 기준은 아니구나 그건 너무 잘된 게임이어서 딱 적당하게 인기있는 게임 뭐였지? 여러분들 던파 하나면은 네 어.. 10BTS래요 여러분들 1 던파가 10BTS라는데 거의?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온 겁니다 네 이거 조선편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내일 조선 켜나갈 겁니다 내일 조선 켜나갈 건데 조선은 제가 마지막 스테이지를 제가 못 깼었어요 조선은 제가 마지막 스테이지를 못 깼었는데 그래가지고 내일은 거의 아마 한 밥 먹고 바로 켜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.. 한 시? 한 시 정도에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네 끝까지 갈 것 같아요 한 시 정도 한 시 정도에 켜가지고 해야지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못 깰 것 같아요 애초에 연애 쪽은 거품이 심하다고요? 던파 요즘에 중국에서 그 정도 했으면 하얀세가 돼야지 정상이죠 네 10년 넘었는데 제가 제가 중학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나왔던데 중2 15살 때 나왔으니까 네 10년 됐죠 10년 딱 10년째네요 아니구요 10년째가 아니구나 중2때 나왔어요 중2면 몇일 더 쌀 몇일 더 쌀 나왔어요 14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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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는 하락세가 돼야지 근데 일단 임진록2 오리지널 명나라 닫겠습니다 10년째 한정도 15년이 30년대 18년대 20년 20년 12 한글자막 by 한효정